2. 2. 3. 3. 5. 5. 5. 5. 6. 6. 7. 7. 7. 8. 8. 8. 10. 10. 12. 10. 10. 11. 11. 12. 12. 14. 15. 15. 15. 16. 16. 16. 17. 17. 17. 17. 19. 13. 20. 굿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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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빨리 합시다. 뭘 또 한참 됩니까? 넌 카카오톡도 깔았어? 빨리 얘기해. 카카오톡은 깔았어요. 카카오톡은 깔았다? 네. 저는 할머니랑 할머니랑 삼촌 또 엄마밖에 없어서 없었어요? 알지. 잠깐만요. 네. 빠진 것 같애? 틀린 것 같애요?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? 굿이브닝 맞네요. 나갔어요? 네. 여기 보자. 이거 H 아니에요? 잘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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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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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알았어요. 굿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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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지금 플래스카드로 해야하는데? 저 위에 있는 폰 가지고 오세요 위에 떠야 할거에요 안 봐 그냥 크기가 똑같아 비슷하게 근데 내게 쳐줘 아이디 앨범 아니죠 아이디 앨범 또 몰라요 어색같은 또 몰라요 쌤한테요 뭐 쌤한테요 뭔 소리야 쌤한테 아이디 니 아이디 여기 있네 네 니 아이디 한번 전화번호라 했죠 아잉 아이디 아잉 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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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고기 문장이랑 고기 단어랑 고기 문장이랑 두 개 있잖아 네 요거 두 개 좀 공부하라고 그럼 네